스페셜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동안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맥을 모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개가 자욱이 낀 시장 안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의 빛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스페셜 리포트에서 그 해답을 만나보시죠. 네 작년 11월 초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18년도는 내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경고를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3월 달이었던가요. 제가 아주 명확하게 2495포인트를 3영업일 이상 시가와 종가 모두 넘어서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초보 투자자들은 섣불리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계속해서 주말마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좀 서고픈 얘기만 계속 드려왔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은 조금 긍정적인 뉴스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제는 달러 강세보다는 달러 약세가 이머징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다들 공감하시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 투자들은 물론이고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달러가 계속해서 95,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95를 오가면서 반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었죠. 그 바람에 이머징 시장에서 커다란 자금 이탈이 유지가 되어왔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환경이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찍어냈는데, 달러를 많이 찍어냈는데, 달러를 많이 찍어냈으면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이걸 끌어올려서 달러 강세를 만들고 이머징 위기를 만들었다는 유대인들의 기술 하나는 우리가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런 위기는 반드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이런 위기가 없다면 어떤 이머징 마켓에서, 어떤 이머징 정부에서 달러를 창구에 쟁여둘려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중요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런 위기가 끝나게 되면 돈을 벌면 창구에다가 외환보유고라는 이름으로 달러를 쟁여둘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많이 프린팅된 달러를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화처가, 소비처가 생기는 것이니까 이 달러의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위해서라도 이런 위기는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말이죠. 최근에는 굉장히 좀 독특한 이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팩트를 위주로, 팩트를 위주로 시장에 좀 긍정적인 싹이 도단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BDI입니다. 이 BDI라고 하는 것은 Baltic Dry Index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건화물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크화물지수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무슨 철광석이라든지 연료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벌크 상태로 운반할 때 그 운임을 계산한 인덱스로, 지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BD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3월, 지난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중미 간의 어떤 무역전쟁이 이슈화됐을 때 조금 흔들렸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 들어서 다시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7월 달 돼서 이제 연 최고점까지 올라갔어요. 이 BDI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물류 시가, 물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선행지표를 해왔고요. 특히 중국, 중국의 경제 구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뭔가를 만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쪽에다 팔아먹던 것이 일반적인 그런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의 산업 구조와 이 BDI하고는 상당한 밀접한 상관계수를, 상관도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BDI가 강세를 보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BDI가 권화물지수라고 한다면 이 컨테이너에다가 운반하는 그런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물론 속성상 BDI보다는 조금 늦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대비 7월 달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340억 달러 규모의 무역전쟁, 이거 340억 달러씩 지금 치고 받았는데요. 이건 그렇게 양 나라에 큰 영향을 못 준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도 드렸고 지난주에도 드렸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입증되는 거거든요. 증시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부분이 미리 선반영됩니다. 하지만 운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물동량이 많아지면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은 현실이죠. 그냥 바로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동량이 많다 적다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시장은 조금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BDI라든지 아니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다. 라는 그런 입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신뢰한다면 지금 외국인들은요. 우리나라 KTB 선물지수를 갖다가 무려 3만 개 이상 샀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 20만 개 이상 샀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과거 그러니까 2016년도 2월 3일 날에 23만 6천 개를 기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는 3연물입니다. 매수 포지션으로는 가장 최대 규모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3연물이 기준물입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우리네 3연물 국채 선물을 매수를 했을까요? 몇 가지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냥 단순하게 hold to maturity, 만기 보유 전략, 이자 따먹으려고 샀다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금리가 더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만기까지 이걸 갖다 보유하려고, 이자 따먹으려고 우리나라 채권을 샀다. 이건 설득력이 없죠. 그것도 이렇게 큰 물량을, 많은 물량을 20만 계약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계약을 샀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또 가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본 차익을 노린다. 자본 차익이라는 것은 채권을 샀는데 채권의 가치 자체가 오르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추세에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 채권을 샀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딱 한 가지가 남는데요. 뭐가 남을까요? 바로 환차익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원화 가치의 강세, 달러 가치의 하락을 노리고 우리나라 채권 KTB 선물을 매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KTB 선물은 거래가, 결제 화폐가 달러가 아니라 원화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중기적으로 달러가 강하다, 중기적으로 원화가 강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외국인들에 의해서 주로 매수 매도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KTB 선물의 포지션은 증시의 중기적인 고점이나 증시의 중기적인 저점을 잡아내는데 아주 많은 공헌을 해왔었습니다. 많은 단서를 제공을 해왔었죠.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2016년도 2월 3일 23만 6천 개의 롱 포지션이 있었던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죠. 이거 주봉이거든요. 지수와 관련된 주봉인데 정말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지수가 툭 빠져서 이중 바닥을 딱 찍었을 때 바로 이 때, 바로 2016년도 2월이었거든요. 이때 외국인들의 롱 포지션이 23만 6천 개에 달했고 그때부터 아주 드라마틱한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위치에서 20만 개에 달했다는 것 그리고 미결제 약정이 무려 18만 개에게 달했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지금 중기적으로 원화가치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여기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근처 어디선가 반등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세요. 설명을 다시 한 번 좀 더 드리죠. 세 번째 꿈이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생각을 보는데 또 이걸 하나 또 빼놓을 수 없죠.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입니다. 지수와 관련된 선물 포지션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3월물, 6월물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소위 롤오버를 시키면서 롤오버 물량까지 포함해서 3만 개약 이상의 숏 포지션을 구축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변화가 생깁니다. 9월물 들면서 롤오버를 포함한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아주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물론 리와인드 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뭘 의미하냐면 지수가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는 조금 이탈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 정도 어디선지는 모르지만 여기 어디선가는 좀 저점을 확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외국인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보죠. 외국인들이 다 옳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외국인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들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박 이사가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늘 그네들은 시장의 승자가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읽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촉발시킨 무역전쟁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고 또 트럼프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할지 미루어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손바닥 뒤집기로 말을 바꾸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디쯤 반등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주말에도 여러분 보셨죠? 중국에 대해서 5,500억 달러 수준의 무역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자동차 관세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생각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지수가 어디서 반등을 줄지는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무역확전법 232조를 남발하다 보니까 미국의 상원에서 만약에 우방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때 트럼프의 관세 부과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참견할 수 있는 법안이 무려 88대 11의 표 차이로 통과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뭔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 19일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60억 달러를 2주 이내에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발표하겠다. 추가적인 관세 부과 여부를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공청회에 자동차와 관련된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43개 그룹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 43개 그룹 중에서 딱 하나 미국 자동차 노조연맹이라고 하는 그 단체 하나 빼놓고 무려 42개 단체가 관세 부과에 반대를 합니다. 물론 자동차 메이커들도 우리나라에서도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트럼프가 함부로 무역장벽을 세우지 못할 것이다. 지금 큰 소리를 5,500억 달러를 준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지난 주말에도 오를 수 있는 것을 쥐 흔들어놨지만 결국은 시장 스마트머니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건 때문에 이제 시장은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아직은 시황과 관련된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저는 지금 겨우 길가 한 켠에 편 개나리 한 송이를 보았을 뿐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추워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개나리가 일단 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머지않은 시기에 시장은 반등 줄 수 있는 환경이 시작됐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